안녕하세요.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이성민입니다.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있는데 북한이 빨리 개방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북한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 그리고 또 전세계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까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시던 힘내시고 또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응원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